3대 500 치는 고양이가 바로 여깄대 근데 골반 숨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대 두 골반은 왜 또 너무너무 국보급이래 구수함을 치면 할매 순대 국밥집이래 어 건반 고양이 좌 건반 모양이 좌 르르 페이크해 창들관 다르지 속이 꽉 찬 실전 압축 근육 파워 고양이 3대 500 머슬 머슬 펀치를 맞으면 지구 끝까지 날아가 라이크 바이 카이슨 어 박냉을 흔드는 골반은 아무나 못 닿는 저설의 신의 경치 이놈의 고양이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마도 장수의 정치 단맛과 잔맛이 공존하는 그의 현란한 몸짓 방심하면 들어간다 자 딱대라 명치 겉만 보면 근육 빵빵 산 고양인데 알고 보면 세심하고 여린 그 마음 때론 상처도 많이 받는다구요 사실 뻥이야 장치건 넣을게 3대 500 치는 고양이가 바로 여깄대 근데 골반 숨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대 두 골반은 왜 또 너무너무 국보급이래 부수함을 치면 할메 순대 국밥집이래 3대 500 치는 고양이가 바로 여깄대 근데 골반 숨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대 그 골반은 왜 또 너무너무 국보급이래 부수함을 치면 할메 순대 국밥집이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